우리 희나가 해주는 잡채를 먹어보겠네? 먼저 고기를 쓰라고 했어 근데 엄마가 고기를 다 썰어놨어 양념해야지 양념해야지 간장 간장 두 케이블 스푼 이게 100g 정도 되잖아 외웠는데? 이 맛은 몰라 간장 반 튀기고 싶어 쨍쨍한 반이셨지 그리고 생기름 조금 됐지? 마늘 뭐 먹을래? 조금만 먹을래? 그리고 손을 주물러? 손을 주물러? 손을 주물러? 간이 썩돼 손으로 주물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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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고버섯 소금 약간 참기름 조금 썰어야지 썰어야지 아 썰어야지 내가 이거를 준비했어 이렇게 먹고 손 안 닫히게 손 안 닫히게 좋지? 엄마도 사줄거 하나? 잘 되지? 잘 되지? 편한데 이거? 저도 오늘 청소를 못해 됐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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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셔틈 손을 주물러? 손을 주물러? 손을 주물러? 손을 주물러? 손을 주물러?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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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레슈피 잘 생각하면서 해봐 그 다음에 애도 됨고 그 다음에 야채 쓰는 거 양포 양포는 이거로 쓰면 돼 그 어디 쓰냐? 이거 이렇게 썰어야 돼? 그러면 여기다가 꾹 꾹 꾹 여기다가 꾹 꾹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좋지?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되게 좋지? 되게 좋은데? 예쁘긴 잘 쓸리네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손이 냄새도 안 나잖아 이거 봐 예쁘게 됐지? 얘는 그냥 쓸어야 되겠네 얘는 닭 안 했지? 걔는 어떻게 하는 거야? 깡파는 그냥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? 근데 볶는거잖아 볶는거지 그치? 볶은거 그냥 여기다 놓을게? 그치? 당근은 다 안들어가 길이를 봐야지 길이를 봐야지 어떻게 썼냐?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얼마 있었지? 그렇게 하는 거야? 손이 할 때 조심해 네 조심해라 당근은 쓸기 힘드네 당근은 쓸기 힘드네 당근은? 안되는데? 당근은? 안녕 선생님 됐어? 안되 됐어 됐어 요리하다가는 쫙쫙 쓸어야지 이만해 됐어 됐지? 나는 요리만 하면 훌쩍거리더라 알러지 하나 손 닫혀 이렇게 해놓고 쓸어 이런거 잘라내고 이것도 잘라 잘 잘 예쁘게 예쁘게 그렇게 해서 손 안 닫히냐 애들은 미끌거렸잖아 이렇게 하고 잘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르라고 엄마 편하게 먹을게 잡채 인아야 니 같아 그래서 비보고 잘해 한 접시만 들어놔 손 다치겠다 너 하는게 꼭 손 다치 손 다치 손 다치 손 다치 손 다치 아까보다는 얇아졌잖아 자꾸 하니까 또 두 번 하니까 나는 뭐지? 시금치를 안 삶아놨잖아 저는 볶아서 안되면 볶아세 그러니까 삶아서 언제 해 볶아세 볶아서 해야지 볶아서 해도 돼 그럼 이렇게 잘 봐 어 그다음에 오일 제거 넣고 참기름 내라 참기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조금만 조금만 됐어? 샌드다 빨리 볶아놔 얼른 세게 해서 빨리 볶아놔 바늘해야되잖아 휴식소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어 얼른 뒤져버려 아래위로 다 뒤져버려야지 아래부터 살짝 거의 다 뒤져버려 소금 넣어야지 소고기 맑아찌개까지 먹는 거야 맑아찌개 진짜 건져나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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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n 소고기 그리고 끓기는 거네 걔들 간장물을 만들어주는거야 소고기 간장 설탕 오일 조금 세 테이블스푼 잘해서 맞춰서 넣어야 돼 이거는 어? 오이? 농량을 맞춰야지 간장이 당면을 삶을 때 그 간이 딱 맞는 거잖아 제대로 뭐 기름도 딱 맞춰서 대충 하지 말고 이제 끓어야지 끓을 때 당면을 넣는 거잖아 살짝 닫아줘 그럼 빨리 끓지 당면 집어 끓을 때 당면 집어넣고 시간을 보는 거야 그냥 8분 해야 그랬지? 응 8분 됐으니까 이거 써 물 자라버리고 참기름을 자라야지 2 테이블 스팟 넉넉하긴 하죠 그냥 가위를 잘라줘야지 아우 진짜 하려고 됐어 하고 이제 다 묻히면 되잖아 그렇지 엄마가 있으면 두 번 세 번은 했겠다 잡채 한 번 맛이 어떤가 궁금하네 참 맛있을 걸 아마? 됐어 이제 시감치 넣고 지금 지금 물이 있잖아 물 살짝 지그시 짜죠 됐어 됐네 잡채 이제 그냥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맛있을 거야 보기에는 잡채 모양이네 딱 먹어볼까? 맛있는데? 맛있어? 맞아? 참 맞아 간장물을 만들어서 끓이면 간이 딱 맞아 음 맛있어 엄마 한 번 똑같네 네? 혜성분 좀 넣어줘 혜성분 넣어줘 엄마 더 먹어봐 얼마큼 맛있나 보자 teen 맛있어 맛있어 tailor 뽕 맛있어 전광물 Iggy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